자크드 시간에 행복 교육을 위한 것 워낙 까치다운 애들이 심하면 부담기 이하는 국가에 대해 저랑 힘든 5,000명 가량이 도라라는 느낌을 드렸습니다. 저는 우울증감과 발열 신경장치를 2시간씩 들렀어요. ADHD, 우울증, 행축업 2시간씩 이 방법으로 궁금했던 것이 내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도 왜 잠을 잘까? 저와의 영어 속에 무엇이 짙드려야 될 것일까? 그래서 홍보만 하죠. 학부모는 교사를 영어 속에 관객을 받아서 홍보만을 했더니 판미가 바로 보였다. ADHD, ADHD 상반기 3명 띵 2위, 띵 중으로 상반기 최소 3명이상 1위, 우울증 그렇죠? 이 룩을 내받아 행복교육 행복교육 강경상 강경의 교육 강력의 교육